여러분은 혹시 마통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혼수를 준비한 다음, 결혼 후 남자의 돈으로 그걸 메꾸는 상황을 우리는 마통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은 마통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상상력이 풍부하네 현실에선 마통하는 여자 없고 망상병 아니야? 마통론은 또 뭐야 여자들에게 관심 더럽게 맞네 진짜. 마통론은 혐오성 그리야. 주변에 여자 한 명도 없는 망상병 환자가 만든 게 마통론이다. 마통론은 한국 남자들의 자아 비대증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통론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중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마통론의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피부과에서 얼마 썼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자는 900만 원을 썼다고 말하죠. 재밌는 건 1년짜리 할부를 남자에게는 6개월짜리 할부라고 거짓말을 쳤다는 거고, 아내 생일 선물하라고 일시불로 현금을 줬는데 여자는 그것도 숨기고 할부로 구매를 했죠. 심지어 여자는 혼수용품도 모조리 할부로 구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 사실을 알고 혼수용품 할부를 바로 갚자고 말했는데, 여자는 횡설수설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어떤 곳의 할부로 그 돈을 썼다고만 웅얼거릴 뿐입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은 아내의 혼수를 갚고 있으며, 쌓여있는 할부가 너무 많아서 다음 달로 갚을 돈을 넘겨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할부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등 여자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마통이란 마통은 모조리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돈을 쓴 곳은 다리 지방 음립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돈을 쓴 이유는 단 하나 열받아서, 이 여자는 이미 있는 할부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할부를 했다고 말하고, 오은영 박사는 아내의 저런 미친 행동을 이해하고 골치 아팠을까 공감해 주었으며, 이 여자는 오은영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속상했다 말하며 즙을 짜게 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마통론에 대해서 상상력이 풍부하네 현실에선 마통하는 여자 없고 망상병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통으로 이런 짓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의 실상황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2천만 원이 생기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통으로 돈을 들었다며 끌어당김의 웅행웅 법칙이 성공했다 말하죠. 참고로 저 여자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요즘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론으로, 이 법칙만 사용하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과 짱친이 되고 애교살이 생기고 회사 사람들을 퇴사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진지하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물어보고, 개허소리 병신소리를 진지하게 좋은 글이라고 말하는 중이죠. 역시 MBTI와 타로카드 사주팔자 혈액형을 신봉하는 여자들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수라 돈 없고 신용카드 빚 갚느라 현금 없고 마통한도 다 쓴 여자야. 라는 인간이 넘치는 지금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자 이제 다시 영상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이 말하는 마통론에 대해서 마통론은 혐오성 그리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마통에 대해 언급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경제관념은 족도 없는 주제에 퐁퐁난 만나서 경제권 받아서 돈 펑펑 쓰는 우리 여자들.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여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부디 남자들은 더 이상 여자들에게 호구같이 당해주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챙겨주세요. 오늘 저는 마통론은 혐오라고 말하는 인간들에게 실제 마통론의 주인공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보고 충격받으셨다면 은희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진출이 빠르고 그에 따라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 정상입니다.